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세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서의 공생의 사역 인류를 구원하시는 고난의 십자가를 치시고 사명을 다하신 후에 초림 주님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하신 후 본래에 계시던 하나님 보좌우편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근심할 수 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간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여우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곧 보혜사라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든지 인생이 보혜사라고 참칭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혜사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갔었고 우리를 대속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속죄에 제사를 들이신 후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고 그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자로서의 보혜사이십니다. 이제 성령으로서 보혜사되신 성삼이신 보혜사 성령을 믿는 무리들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며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성삼의 중에 한 분이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혜사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되신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몸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리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육체라면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그하실 수가 없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은 한 사람만이 임하거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서 분명히 너희 속에 계심이라 너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한 특정인에게 어떤 사이비교주 한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그하시며 모든 생명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철 만찬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로 올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남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를 특별히 특별하게 여기신 그것은 사명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 요한과 야고버에게는 보안에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게 주신 이름이라기보다 한 시대적인 사명을 그란 종들에게 대표적인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버에게는 보안에게. 그래서 보안에게가 누구냐. 요한과 야고버입니다. 그란 이름을 그 종들에게 대표해주고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버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 기도하신 곳으로 갔어가지고 너희는 여기 좀 잠깐 있어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고 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무언가 하면 이마에서 땀이 송골송을 맺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감절히 인류의 죄악의 고통을 당신이 혼자 다 쓸어담고 그 아프고 고통으로서 심령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지 이마에서 마치 땀방울처럼 핏방울이 떨어지신 것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또 예고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열흘 동안을 부활의 증인이 될 증인이 될 사도와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니다. 때와 귀하는 너희의 알바가 아니다.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오직 절대적인 주권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바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는 절대 다시금 강조하지만은 우리 교회든 이 지구상의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때와 귀환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의 알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무슨 사명을 하게 하시는지 어떤 일을 어떤 사명을 하시기를 원해 이걸 바로 알아서 지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떼야 귀하는 너희의 알바 아니다.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아 정말 때가 임박했구나.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분발하고 더 거룩한 흥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깨끗이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게 하시는 사명에 힘쓰는 것을 보여야 되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때나 귀환이나 날짜나 짓고 있고 그것은 바른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떼야 귀하는 너희의 알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런데 왜 인생들이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죄해버리고 빼버리고 성경에서 빼버리고 마치 자신들이 무언가 떼야 귀하는 그 날과 그 시리에 아느냐 그렇게 합니까? 그게 미혹의 영이 들을 가서 그럽니다. 떼야 귀하는 너희의 알바 아니다. 아버지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할 일이 뭐냐? 사도영재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 안에서 바로 분별하고 볼 수 있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만 충성되어 진실하게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데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공연이 바람을 잡는 듯이 뚱구름을 잡는 것처럼 그저 때나 기한에나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안부 종말론자들이 자기네들이 예고했던 날짜가 되냐면 자신들에게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에서 기독교라는 그 이미지에 얼마나 잘못된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다 한 기독교로 보지 뭐 따로 봅니까? 떼야 기한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말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수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영정 1장 11절에 주로 갈리에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물걸음이 바라보고 있을 때 좌우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 사람들은 어째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오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 이 육체의 눈으로 육신의 눈 육안으로 본 그대로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도 요한 예수로 1장 7절처럼 볼 죄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절대 영으로 제림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림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짓이고 영적으로 제림했다는 것 또 누구에게 제림이 임했다는 것 천부마귀의 미혹입니다. 예수님 제림하신 그날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동해본적 서해본적 하신 것처럼 모두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런 날로 그래서 예수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모인 수가 120명쯤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열흘 동안 전혀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 십자계에 달신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내 땅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교회의 달력에 보시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교회의 달력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에서 기념하는 부활주일로부터 7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로부터 7주가 지난 오늘을 성령 강림일로 이렇게 교회들에서 기념을 하는데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봉 14장 이후로부터 다른 보호의사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주실 거다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수백 년 전에 대략 한 700여 년 전에 유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연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형제 2장에서 보니까 이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아서 천하 열흘 동안 십일 동안을 천하 기도에만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중대한 일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큰 시대적인 변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크게 부르짖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에서 고통 중에 노예살이를 할 때 하나님의 좋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식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르짖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의 연고로 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주상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곤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한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조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때도 이와 같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송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의 힘을 썼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보이사 성령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한 명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무인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고하셨고 그리고 요일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령을 받았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영장 2장을 사절해서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은사의 한 용류가 방언이라는 은사입니다. 방언을 체험한 사람 제대로 방언을 체험한 사람 방언이 무언가를 압니다. 방언은 쉽게 외국말입니다. 일본어 방언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일본어로 기도하고 일본 말로 설교를 하면 일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대로 알아듣는 게 그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잡하게 뭔가 이렇게 입술만 운제 그렇게 하는 게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외국말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다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던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는가 그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한 것이죠. 지혜롭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시간이 제3시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쯤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오전 이른 시간입니다. 이 아침 9시 정도밖에 안되면 무슨 우리가 하는 말로 해장술에 취했겠느냐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예선제를 통해서 애연한 말씀이다. 사도행정 2장 10절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극심없이 청산주스처럼 요예선지자가 애연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일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정 2장 18절에 이렇게 또 연이어서 증거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사도행정 2장 17절과 18절은 요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지 한 시대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할 때 심판에 대해서 증가할 때 그는 형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 지금은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불러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로서 오셨지만 결국에는 내가 증가하시는 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자신의 타장마당을 정결케 하시는 심판의 역사까지 하실 뿐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증가한 거예요. 그와 같이 베드로 사도 사도 사도형제 2장 17절에서는 은혜시대 은사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환상의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불량에 따라서 사명의 불량에 따라서 부어주실 것을 사도형제 2장 17절에 요에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시대 은사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시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형제 2장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은할 것이오. 이 말씀은 요에서 2장 29절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오손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요의 선지자가 지금으로도 수백년 전에 예언하기를 이렇게 늙은이와 젊은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있는데 요의 22장 2장 29절을 보니까 그때 또다시 한번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요의 2장 29절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영전 2장 18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증가할 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사도영전 2장 17절에서는 은혜시대 오손절라부터 임하시기 시작한 그 성령의 역사는 자녀들은 애연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이런 여러가지 은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말세의 예수님 제리목을 앞두고 부어주시는 늦은비와 같은 늦은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때는 모든 다수 대중에게 택한 백성이 다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종의 역할을 할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종으로서 무슨 역할 무슨 사명을 할 것인가 할 때 저희가 애연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시 애연할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정말의 마지막 역사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러니까 여종들도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여종들은 다시 애연 못한다. 곧 14만 4천이 안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구절말보다 얼마나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무엇한다고 했습니까? 애연합니다. 그러면 이 애연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요한일수로 10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수로 10장 11절 그러니까 사도형들 2장 18절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애연할 것이오. 이 애연은 도대체 종말론적인 간접에서 무슨 의미인가 할 때 게시록 10장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애연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이천 수백년 전에 선지자들이 이세아 선지자를 비롯해서 말라기 선지자들까지 선지자들이 모약정말이 이스라엘의 보필을 놓고 애연했던 그 말씀을 다시 애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 애연을 누가 한다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서 말씀했어요. 남종 여종들이 애연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요일 선지자가 애연한 말씀을 간단하게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저희가 애연할 거죠. 그런데 저희는 누구죠? 남종 여종들입니다. 그런데 뭘 해요? 애연합니다. 그러면 그 애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것을 게시로 10장 11절에서 말씀할 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애연한다. 이 다시 애연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애연한 말씀 경고한 말씀을 다시 애연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애연은 누가 합니까? 남종 여종들이 다시 애연을 하는 것. 그러면 그 애연하는 기간이 도대체 얼마냐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 밑에 보세요. 게시로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굵은 배우스 읽고 1260일을 애연하라. 그러면 다시 애연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1260일입니다. 다시 애연하는 기간이 1260일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정없이 20년 30년 7년 그렇게 애연한 게 아닙니다. 수고내서 7년 어느 교회에서 20년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애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애연의 기간 성경적인 법적인 하나님이 규정에 놓으신 성경적인 다시 애연의 기간은 얼마냐면 딱 1260일 뿐입니다. 7년도 아니고 10년도 20년도 40년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법적인 다시 애연의 날수가 얼마냐고요? 1260일이 한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애연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애연은 누가 하냐? 남종 여종들이 합니다. 그런데 남종과 여종들이 다시 애연하는 기간이 일수가 며칠이냐 할 때 1260일을 애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애연을 할 것인가 도대체 남종 여종들이 애연한다고 하는데 남종 여종이 애연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왜냐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계시루 구장 공부를 할 때 특별히 황충이 때의 그런 난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계시루 구장 사절 말씀에 계시루 구장 사절에 보면 황충이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무업천지 무업 세상으로 만드는데 계시루 구장 사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황충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그러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라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입맞은 종들 입맞은 종들은 해야지 마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입맞은 사람들은 그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냐 죽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입맞지 못한 남녀 종들은 해라. 그래서 누가 1260을 애연하느냐 누가 다시 애연하느냐 남종과 요종들을 애연하는데 그 남종과 요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할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남녀종들은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육성으로 전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이제는 황충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야 하는 그때는 결코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입맞은 종들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 인은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남종 요종들이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왜? 다시 애연할 종들이 맞는 것이니까. 다시 애연은 누가 합니까? 사도영재 2장 18절에 남종 요종들이 애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입맞은 종들만 애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맞은 종들의 수가 몇 명이라는 것을 게시록 7장 사절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입맞은 종들의 수 1260일 동안 다시 애연하는 입맞은 남종 요종들의 그 숫자는 몇 명이냐 할 때 게시록 7장을 사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사손의 각 집하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은 종의 수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습니다. 그 입맞은 종들이 며칠 애연합니까? 1260일 애연합니다. 그 1260일 애연한 것이 다시 애연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시 애연자들을 사도영재 2장 18절과 요엘서 2장 29절에 누구라고 했습니까? 남종 여종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맞은 종 14만 4천 남종 여종들이 1260일 애연기간에 다시 애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어떠한 원수의 피해를 당치 않고 누구든지 죄를 해야라 하고자 하면 저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할지 신이 그리고 오난대로 해양으로 땅을 치는 이런 자유로운 권세로서 다시 애연하는 이 사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천님이 61 애연기간 이제 다 그 길이 날수가 차게 될 때 게시록 11 7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모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이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 점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게시록 11 3 2 2 2 3 4 4 4 4 2 2 2 2 2 2 3 4 4 4 4 4 4 게시록 틸장 사전처럼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두 증인은 14만 4천의 다시 애연을 활동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의 1261 그 다시 애연하는 증거를 일단 마칠 때 모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흘반 동안 땅에 쓰러져 널벌어져 있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육체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죠. 육체는 죽어있지만 영혼은 거두어 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 송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일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가며 3일반 쓰러져 있던 두 중인 14만 4천 인마지종 남녀 남종 요정들에게 생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 저희가 발로 일어섭니다. 그러니 분명히 4일반 동안 쓰러져서 그런 불신자들과 예언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볼 때 꼭 죽은 줄 알았는데 4일반에 자기 발로 일어서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 발로 일어서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올 함을 저희가 듣고 예수님이 이때 공중에 제림하신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지 2000년 전에 그때로부터 초대교위로부터 지금까지 베드로도 파울도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예수님의 제림이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제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제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도 절대 제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무신 보호의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 14만 4천의 수가 다 차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의 공중에 제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남중화 요정원들 1천 2명 60일 다시 예언하는 증거를 마치고 4일 반 동안 쓰러져 있다가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상한 계시록 1장 7절의 상황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람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도 상징적인 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몸이 다시 예언했던 14만 4천 입맞은종 남종 요정들이 입맞은종 14만 4천 남종 요정들이 4일 반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께도 생기가 와서 이제 몸이 예수님같은 영화로운 몸 영체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이런 몸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몸이 변화되지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드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기가 임하는 그 시간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그래서 하는 말로 휴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림하시는 신랑으로 오실 제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오늘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받아서 요예 선지자께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성령 충만 성령 감동으로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속기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때 또다시 남종 요정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다. 그 신을 지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신을 남종 요정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을 받다면 다시 예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을 받는 순간 남종 요정들에게 무엇하러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언하라고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예언? 다시 예언.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라고 남종 요정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말세의 늦은비와 같이 내리신 성령 역사를 받는 그 순간 다시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아무도 또다시 부어주시는 늦은비의 성령 역사 말세의 완전 역사로 늦은비의 성령 역사를 부어주시는 남종 요정들에게 부어주신 그 일곱 명의 완전 역사로 임하시는 그 성령 역사는 아무도 아직 받지 못하고 없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늦은비의 성령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종 요정들에게 부어주신 다시 예언케 하시는 그 역사를 그 역사를 다 마치고 사흘반 동안 쓰러집니다.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의 길을 간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아벨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 다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번은 죽은 생명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호들 주를 위해서 한 번은 죽은 종호들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게시로 20장 사저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예수님 구름타고 공중 제 이름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저희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변화성도가 일어나서 공중에서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휴고한 것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부활성도 변화성도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게시로 20장의 사절에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친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앞서간 순교자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비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로 다니기 그랬습니다. 게시로 20장 사절의 전반부의 말씀은 앞서간 목베임을 받은 순교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천년 동안 왕로를 한다는 이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변화 송도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게시록 11장 11절에서 3일반 동안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은 다 천년 동안 왕로로 다니는 왕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앞서간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많아서 남종 요정들 일천 임의 욕심을 다시 예언하다가 한 번 예수님 같은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거친 생명들은 부활 송도든지 변화 송도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은 이와 같이 천년 동안 왕로로 다니는 이런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간 종말이 또다시 마치 푸른 풀이에 내리는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같이 곡식의 추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 알고기 알이 충실해지기 위해서 내리는 늦은비와 같은 그런 종말의 성령의 역사를 남종 요정들에게 부으실 것을 사도 베드로가 사도용조 2장 18절에 유엘서 2장 29절 말씀을 인용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 종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굵은 배우스를 잃고 1260일 다시 애원하는 사명을 하다가 살반 쓰러지는 그런 순교의 길을 거치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 년 동안 이루어질 때 왕노르다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죽도록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용성과 진실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입맞은 종들이 되어서 다시 예언을 앞두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되어야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마지막 완전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 역사를 받은 종들이라만이 1천념인 60일 다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마지막 일곱 년의 완전 역사를 받아서 1천념인 60일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하다가 살반 쓰러졌다. 주님이 공중에서 이르러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다 되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천 년 동안 이루어진 그때 몇 년 동안 주와 덕으로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